워익해야 겠다 비밀은 내다 비밀은 내다 도망쳐 이거 빨라지게 가야지 참을 수 없다 그냥 밀쳐야 될래 나 이거 두 명이서 갈거임? 탱커 하나 주세 탱커 하나 주세 레오나아랑 있어야 겠다 아 탔다 아닌거같은 잘가요 천천히 하자 천천히 나 파밍좀 하게 우시형 키우면 안됨 이거 진짜로 탱커 하나 주세 와우 게이드 이걸 들어와 준다고? 먼저 들어가지마 가능하면 너도 왜냐면은 먼저 들어가봤자 매매함 내가 6렙 찍었을때부터 들어가고 웬만해서는 받아치기 하세 그냥 어 그래 이런데서는 뭐 시도해봐도 돼 딥가야디 실패 실패! 어? 아 야 내가 너무 내가 에반데 이거 아 에바잉 들어가지마 들어가지마 여기서 들어가면 진짜 저걸이 어디갔어? 여깄네 도망가지마 사이스 불멸의 철거공사 에바잉 어? 해볼래? 나이스 좋았고 오오오오오오오 сво앗고 에이디 오늘 크라켄에 구인수 가야겠다 혜원아님 집 가셔야돼요 고 вам 아니 가생 나도 집 가야돼 6렙 찍고 싸우자 아 6렙 찍고 싸워야되는데 다시 꺼 다시 꺼 다시 꺼 다시 꺼 다시 꺼 이템트리 딜 하나는 최고임 몰프에서 하고 싶었거든 보이면 그냥 죽여 나이스 컷 얌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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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야겠다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옹 아잌아ꞝ 아ㅏ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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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ㅏ 이거 못hair 오, 뭐 죽음 죽였네? 5호호옹 여채 나 가봐야기 까비 피의 냄색아가 난다 Q. 일단은 민첩성 다가곱 어우 냄새가 나는구만 어 아.. 자식 나이스! 레오너 샌들? 선을 포식장한테 흐흐흐흐 제가 한명은 죽여드립니다 암살이기 때문에 어? 어디가셨어? 안녕하세요! 널 사랑해! 호엥 호엥 오오 저쪽가서 죽여야지 잠깐만요 가만히 놔둬주시길 바랍니다 호엥 나이스 오 아아 하아 도대체 아하 배드 루시아나 한번 암살 드가합니다 레오너 기다려줘 내가 한번 해볼게 우 나이스 오 오 아 아 못잡을 뻔 인정 좀비 뒤탕 호에잉 하하 허흐흐흐흐흐흐흐ㅎ 전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다음날렘 다음사람을 운프엔 대포라는게있다구요? 저도요 저도 저를 대포라 불러주세요 저는 오에어어어어어어 여기오면은 죽음 여기있지않을까?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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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씨버 아니 이즈 약한거 아니었어? 이즈도 존나 세네 나 킬은 많은데 좀 약하네 많이 그저 암살 원툴 어 이들은 이런거 하지마라 내가 죽일게 저거 이게 대포지 이 인간 대포 충전형 대포 어? 있다 씨끼야 어디야 아하하하하하 아 깜짝아 할 수 있어 그렇지 진흥수 갈까? 일단 이거하나 가보자 계속 빨라지게 찾아다니면서 W키고 또 없어 없어 이 주위엔 없습니다 이 주위엔 없습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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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지나갑니다 도망가지마 도망스 도망갈땐 좀 느린편이야 아 이 개새끼야 아 개새끼였던건 나였고 생각해보니까 어? 내가 개였지? 아하! 몰랐던 사실이었네 실패! 아 죽였다 아무튼 죽인 나이스 빨라야됨 으어어어 으어어어 아니 으힛 어어 힛 어어어 어어 오오오오오오 어어이 열 아아 어? 어? 아? 다 있었 와? 됐다 대포 다시 뒤에 있을게 오케이 됐어 대포 다시 풀어온 커진 말게 열판 아아 미안 대포는 멈추지 않아요 보이 이거 팔고 뭐 이거까진 괜찮죠 사실 돌풍 갈까 했는데 그거 하면 딜이 너무 떨어져 홈콤은 해야지 쐈다 아 쐈다 오? 으 sta 나이스 빛보다 빠른 워이 케바스입니다 딜은 좀 개구릴 듯 아싸 딜이 이름 그래도 해으으으으으으으 헬롯 암텔롯 땡스 포 왓챙 마 비디오 시청 해 주셔서 감사 헝니다 두담 텐레ста